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에서 진보당 당선자를 배출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7명의 진보당 총선 후보들과 전종덕 진보당 비례 출마자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의 총선 연대는 성사됐지만 진보당은 전국에서 70여 명이 출마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했다며 광주시민들이 진보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강한 야권연합의 탄생은 물론 일당 독식의 호남 정치 구도까지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